자, 오늘의 게임 Among the Sleek 어, 설명에 의하면 아기가 되어서 그니까 이제 내가 어린 아기가 되어서 이 어두운 집안을 탐험하는 그런 공포게임 되겠다 아, 네. 인터베르님 감사합니다 자, 새 이야기 아, 이어폰 끼고 갈까? 그래, 공포게임 이어폰 끼고 해야지 기다려 어, 좋아 어, 좋아 여기서 한 60정도 어,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새 이야기 새 이야기 스페이스를 누르면 기어오르거나 일어날 수 있다 좌클릭은 상호작용 어, 컨트롤 키를 누르면 아기가 되는게 아니라 크롤? 뭔 뜻이지? 그리고 김도는 매우 풍성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시프트가 뛴다고? X를 누르면 시작한다 어어 윙예 윙예 으아 어 헤이, 작년 저번에 밥을 배웠어? 앗, 조심하여 그 국물이 끓여야 네, interests 이제 한가도는 엄마가 케이크가 몇몇을 보셔야 하잖아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엄마! 이거, 이거 어떻게, 시프트 컨트롤? 한번 봐봐 거기서, 그리고 엄마! 탈모냥이 티셔츠 막차 탑승 성공! 김도를 이어, 그냥 위로 와. 너의 작은 파자마자에 너무 아름다워. 생일 날씨, 아름다워. 맘에 드시나봐요, 어머니? 와우, 탈모값 선셉이라고요? 김도 두 살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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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말고 젖 주세요! 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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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우, 츄우, 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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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기, 터널로, 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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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우! 허! 누가 왔어, 누가 왔어? 마성의 석광희님, 삼겹구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흐잉! 흐, 움직일 수가 없어! 이 의자에 갇혀있어, 지금. 어어어! 어, 이게, 못이당가... 으읍. 어? 어? 뭐야 뭐야? 에이, 유. 어? 택배, 택배 왔구나. 아, 내가 찾았어. 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올라가서 찾아봐. 같이 가서 확인해 봐요, 엄마. 어, 엄마. 아이, 하하, 얼마나 Obrigado? 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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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힛 어 뭐야 저 뒤에 어두워진다 암흑이 이 집을 잠식하고 있어 어 이런식으로 또 플러그가 나오는구만 오우야 엄마 엄마 저 주구가 어 그래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별 관심없고 어 뭐야 뭐야 저거 고..곰인형 머리 아니야? 고..곰인형 머리 아니야? 고..곰인형 머리 아니야? 곰인형 머리 아니야? 야 저거 지 혼자 움직인다 뭐지? 왼쪽 버튼으로 물체를 들어 올립니다 이거 마우스 감도가 너무 빠른데? 잠시만요 감도가 너무 빨라 컨트롤 민감도를 한 이정도 이래도 빠른데? 더 느리게 한 이정도? 어 좋아 이정도 이정도 한..한 2.0 정도? 힌트 기어가는게 걷는거보다 빠릅니다 뭐야 누가 웃었는데 누구인가? 누구인가? 스페이스로 기어오릅니다 어 올라갔다 서랍을 엽니다 서랍을 엽니다 열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있던 머리 어디갔지? 곰인형 대가리 있었는데 여기 있던 머리 어디갔지? 곰인형 대가리 있었는데 오호 움직인다 기차 장난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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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엄마?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으어어 아 Si 아 시발 깜짝이야 제 이름은 테디. 안녕하십니까. 헤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아직도 얘기하지 않나? 게임을 놀자. 아, 알겠어. 핑크색 코끼리를 숨겨놓는다고? 핑크색 코끼리? 여깄잖아. 여깄잖아. 내가 가져왔어. 자, 여기. ESC를 눌러 당신의 눈을 가립니다. 뭐지? 눈을 가리라고? 아, 네가 이제 숨겼다 이거야? 찾으라고? 눈알 굴리는 게 수상한데 지금? 저게 아니야? 뭐, 뭐, 뭐. 뭐 임마. 깜짝이야. 눈까리가 지금. 기어가는 게 걷는 것보다 빠르대. 스페이스는 뭐지? 밀어보자. quest one 음.... 열려라. 이 안에 있나? 저기 있다 뭐 그 다음은 뭐지 음악 상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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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야 올라가 응 서랍을 열어야 돼 아이 비켜봐 이 곰탱아 돌아간다 좋은 멜로디 왜? 뭐 어쩌라고 동화책 서로에게 빠이빠이 한다고? 오오 왜 뭔데 이번엔 또 뭐야 이거? 이거 누르면 돼 내가 눌러줄게 재밌지? 어? 재밌지? 등에 올려달라고? 깜깜한 장소로 가자고? 깜깜한 장소로 가자고? 깜깜한 장소로 깜깜한 장소로 깜깜한 장소로 알았다 잘한다 잘한다 괴물? 괴물? 괴물이라고 괴물이라고 깜깜한 장소로 깜깜한 장소로 깜깜한 장소로 뭐지? 어? 발광하는데? 뭐야 벽장 안에 공간이 있어 야 벽장 뒤에 공간이 있어요 지금 응? 발광한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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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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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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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new friend hello mr. bear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today you've got to stop hiding from mommy I hope you had a good birthday hun mommy would be very sad if you didn't and now it's time for bed if you go to sleep now you can wake up early tomorrow and play with your friend all day every little boy and girl are sleeping now all over the world well they're waiting just for you we shouldn't keep them good night hun sweet dreams 흐흐흫 뭐야 밤인가? 밤인가 보다 야 어디가 야야야 뭐야 내 침대 어디간 침대가 스스로 움직이는데 야 후레쉬 없어 후레쉬? 후레쉬 없나? 모퉁이를 살짝 들여다보는게 뭐야? Q와 E를 누르라고? 어떻게 해? 안되잖아 Q하고 E를 누르라고? 안되는데? 일어서서야 돼 하길래 최근 운동지하에서 본 미치키님의 작품이 떠오르네요 하하하 안열려 아 이 위에 올라가야돼? 밀어가지고 키가 안닿아서 안된다고 아 엄마 엄마 어딨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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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엄마 세탁기가 혼자 움직이잖아 야 곰인형이 저안에 갇힌거 아냐? 잠겨있네? 열쇠가 필요한거야? 열쇠? 열쇠 뭐야 이거? 플러그 뽑자고? 동생 만드는 소리입니까? 어 여기 있었구나 어 얘 이름 뭐였지 이름? 얘 팀이었나? 뭐라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그래 우리 엄마를 찾아야돼 어 테드 테드 어 테드 어 테드 뭐지? 괜찮아 테드가 있어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쟤 잔 쟤 쟤 쟤 쟤 쟤 쟈 쟤 쟤 내려가보자 어 어 시발 깜짝이야 신발이었잖아 아 이 소리는 뭐야 아 소리 들려 자꾸 아씨 어 엄마 주방 아니야 주방? 어 누구인가? 누구인가? 뭐지? 어 어 뭐야 뭐야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심장 소리는 뭐지? 으어어 나와 나와 비겁한 녀석 응? 나랑 싸우자 내가 지금 아기라고 무시하지 어? 아기한테 맞아볼래? 어 아기한테 맞아볼래? 여기 뚝뚝배기 이걸로 깨버린다네 지금 어 내 엄마 없다고 지금 내 아기라고 존나 무시하냐 지금 어? 아악 의자가 필요해 의자 내 생각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이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지 올라가 올라가 좋아 이 다음엔 어떻게 해야되지? 저쪽으로 건너가야되는데? 서랍을 열야되는건가? 서랍을 미리 열어놓자 열어놓고 건너갈 수 있겠지? 곰인형 지금 들고있어요 자 이제 가면돼 아아 좋아좋아 어 어 엄마? 엄마야? 엄마야 엄마? 뭐야 이거 문 못열겠는데? 좀 짧잖아 이거 막대기 막대기가 필요해 짝대기 짝대기로다가 떨어지면 죽는다고? 여기서 떨어진다고 죽어? 그렇게 나아키 아기가? 떨어지면서 누르자고 잠겨있는거 같은데? 이 의자를 사용해서 올라가자고 좋아 열렸다 누구인가? 사람 아니야 이거? 응? 신발같은데? 뭐지? 마네킹인가? 어이씨 깜짝이야 사람인줄 알았잖아 어이씨 어 아 안무섭다며 응? 이거 안무섭다며 ㅋㅋㅋㅋ 어 엄마아 엄마아 어 엄마 고 고 고 민영 고 민영 곰 민영 뭐지? 천둥인가? 이거 누구인가?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 찾아야 돼 등고인가? 뭐지? 엄마? 안 열려 어떡하지? 서랍을 사용해야겠다 좋아 됐어 맞장 안 뜨실? 아기한테 맞장 안 뜨실? 밖에 비오나봐 비오는 소리 들리지? 아 신발 개무섭네 진짜 밖에 비오잖아 소리는 뭐지? 저 인형을 이용하는건가? 무슨 소리야 이거 내 소리는 아닌거 같은데? 저 위에 있는거 엄마인가? 저 자고있는거 엄마 아니야? 가보자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엄마 아닌거 같은데? 누구야? 어 어 어 어 어 누구인가? 엄만가? 아 섭스님 8개 구독 감사합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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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딱대 뚝배기 뚝배기 딱대 누구긴? 두살이야 어 두살짜리한테 한 번 맞아볼래? 가장 먼저 나오는 놈이 어 이 호박인가? 이 호박이한테 맞는거야 이거 토마토인가? 토마토 그래 어어 어어 아 씨발 뭐였지? 컷인이야? 아 이게 위협을 끼치진 않는거 같은데 그냥 놀래키기만 하고 그냥 컷인일 뿐이잖아 달려 뭐야 저거 저기 뭐있어 저 이 공간은 뭐지? 시공의 폭풍? 다른 세계로 통하는 공간인가? 어 뭐야 이거 아 금연맨님 3개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3개구독 고마워요 아저씨 잠옷 이쁘네요 아 이거 맞습니다 뭐야 이거 뭔가 이 내면의 심층 심층의 그런 기억 속의 모습 그런가 아 메모리이 어? 어? 어 비밀공간 뭐지 이거? 탭을 눌러 아이템 목록을 엽니다 이거 파밍게임이었어요 어 뭐지? 이 아이템을 사용해서 뭔가 하는거야 지금 이곳이 뭐지? 이곳이 뭐지? 이곳은 무엇이냐? 게임하우스? 여기 무슨 일이야? 닫혀있어? 안쪽으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지 도와달라고 돌려보내면 돼? 잠깐만 일로 가볼까? 못 올라가네? 내가 도와줄게 자 저쪽 올라가 열어 하스스톤 뭐야 여기 뭐하는 데지? 뭘까? 들어봐 여기 다시 가 이 문장에서 오고 있다고? 열어둔야 할 방법이 있어야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아까 기억 속에 엄마가 들고 있던 아이템을 사용해서 기억 속에 어머니가 들고 있던 아이템을 사용해 보자 기억 속에 어머니가 들고 있던 아이템을 사용해 보자 이걸로 뭔가 하는 건가? 이걸 이 안에 넣어야 돼? 오 집어넣었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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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네 개를 넣어야 되나봐 지금 하나가 들어갔잖아 이 기억 속에 물건 네 개를 모아야지만 이게 열리.. 문이 열리나봐요? 왜왜왜왜 또 뭔데? 상자를 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 곰돌이를 집어넣자구요? 좋은 생각이야 야야 니가 들어가라 이번엔 니 차례야 니가 들어가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안다쳐 이거 왜 안다쳐 이거 꼈어 지금 이거 어떡하지 이거? 상관없나? 야 곰돌이 어디감 어? 곰 어디갔지?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무리 봐도 곰돌이가 히든 보스로 펩치면서 현진할 것 같은데 헤엥? 헤엥? 곰발바닥 열쇠? 곰발바닥 열쇠? 아하! 그 버튼! 그거란? 그거란다 그분과 함께 사는 기억이 문을 열었다고 공유하는 기억이 문을 열었다고 아마 이렇게 더 기억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은 그들은 그들에게 가져올 수 있겠군 우리 3개 더 필요할 수 있겠군 이것을 어디에 걸어갈 수 있겠군 솔직히 말하자면 좀 무서워할 수 있겠군 하지만 걱정하지 마 와 그래픽이 아름답다 약간 그 뭐지? 에버랜드 이런 데 온 것 같다 뭐야 이거? 올빼미? 환상의 나라로세요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저기 빛난다 저기 건너편에 또다른 기억이 있다고? 이건가? 지금 이 올빼미 두 개가 생겨쓰는 여기다 뭔가 쓰는게 아닐까? 어 여기다 올빼미를 여섯 개를 집어넣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그런 데인가 보다 그치? 지금 두 개 넣고 나머지 네 개가 필요해 어어 엄마 왜 넘어지고 그래 아 이거 경사진대로 내려가다 보면 막 넘어지는 건가? 어어 어어 아 애기라서 아 애기라서 자꾸 넘어져요 아 주인공이 애기야 어 엄마?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펜치? 뭐야 여기 뒤틀린 황천이야? 폭풍우 요새 같은데? 아닌가? 저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뒤에 뭔가 있어 지금 밀어보자 이거 어떻게 밀지? 상호작용이 안 돼 서 있어야 되는 건가? 왜그래 왜그래 나도 무서워 지금 뭐야 곰돌이 들라고? 이 고마운 뭐지? 아니 우리 엄마 어디가? 엄마? 엄마 어디갔지? 저기 저기 올빼미 인형 또 있다 뭐야 이거 얼굴이 왜 이래 변했는데 이거? 아 초보 음주인전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니 가자 미끄럼틀 올라가볼까?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 뒤로 올라가 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올라가 보자 음 아니 못 올라가잖아 미끄러워서 AMJSJ017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아까 왔던 데 같은데? 저기 올빼미 인형 있잖아 돌아가야겠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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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어! 다음은 어디지? 이... 이... 이쪽인가? 아까 가봤잖아. 여긴가? 아씨 개어둡네. 아 그거 보여야지. 어? 뭐지? 어서 도망쳐! 도망치라고님 고마워요. 어? 아 숨 쉬어 숨! 신모음! 뭐야 이거? 돌이다. 이 돌을 열어야 돼. 이 돌을 어떻게 밀지? 그리고 나무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걸 미는게 아닐까? 나무 위로 올라가야지. 나무 위로 올라가자. 나무 위로 올라가. 나무 위로... 이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저 건너편에서 올라가야 돼 설마? 으응! 올라가! 이쪽이 아니야? 잠깐만. 저기까지 가야되니까 저 위로 올라가는게 아니면 여기서 뛰어서 일로 가면 저쪽에서 이어져 있겠지? 뭐야 이쪽으로 어떻게 올라가지? 대각선으로 올라가라고? 분명히 저 타이어를 치워야돼. 아하 됐어. 열려어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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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지? 아까 왔던대로? 어? 웰로드주세요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웰로드주세요님 감사합니다. 이 아저씨는 왜 비어다니는 애기한테 미러스 엔지를 원하시나요? 아 네 이응이 형님 감사합니다. 어 뭐야 여기? 설마 이리 올라가려고 올라갈까? 오케이 오케이. 됐다. 이제 올라가면 되겠지? 자. 뭐야? 소리 들려 지금? 소리 들려 지금? 별 무늬 잠옷 입고 있음. 별 무늬 잠옷 입고 있음. 뭐야 이거? 이 다리는 뭐지? 반짝거린다. 엄마? 라라 크로프트급 기동력을 가진 두 살 아기라니? 부모님의 공포 그 자체네요. 아 네 공포님 천원 감사합니다. 이 게임 혹시 시각 장애인용 공포 게임인가요? 소리만 계속 들리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하아... 하아... 우리 다시 돌아왔어. 그... 그... 발언 조심해 주세요. 그... 장애인 비하 발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님들 조심해 주세요. 우리 자신의 위험을 찾아봐. 이 위험을 찾아봐. 좋아 이제 어머니... 기억을 공유하는 물건을... 샀다 오르골. 오르골. 집어넣어버려. 너와 우리 모두 다 같이 작업하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작업하자. 우리 모두 다 알게 되죠. 그럼 이제는 지금의 위험을 알게 되죠. 바툴? 죄송합니다. 내 화면이 죽은 거였어. 새로 고침하니 고쳐짐. 아 네 이응이응이응이 감사합니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오오오오오오 우음 아러 제전드 위험은 자가는 respecto ностью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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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빨려 들어간다 가자 아까 그 땡땡땡땡 하는 소리는 무드가 갈리는 소리입니다. 여관 바닥에 굴러다니는 글자 블로그로 식스라고 써주세요. 아! 아! 뭐하는거지?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뭐지? 이거 끌고 가야돼 어어 아 일어나 일어나 똑바로 서 저기까지 밀고 하자 밀어 땡겨 야 야야 우중아 이게 게임이냐 뭔가에 걸린 것 같은데 왜 저쪽으로 안 가지지 왜 저쪽으로 안 밀어져 아 열려 있구나 뭐야 저거 와 뭐지 집안에 왜 이런게 있어 뭐지 기억이라고 기억이라고 기억이 나 그 다음은 그 후에 그 후에 떠다니는게 기억이라고요 올라가 어 근데 기억에 퍼질 조각 조각 3개가 없잖아 잃어버린 조각을 조각 좋았어 하나 발견 도대체 애기 기억이 왜 저렇게 생겼죠? 아빠등에 업혀서 언차티드라도 하고 다녔나 아 몰라 여기에 퍼즐을 채워넣는게 아닐까 여기에 퍼즐을 채워 넣는게 아닐까 어 됐다 어 길이 뚫리는구만 어 어 길이 뚫리는구만 설정 조각 아 일어나 좀 뭐야 여긴 뭐지 어 어 버섯? 저기 뭔가 구멍이 있는데? 못 올라갔잖아 딱 봐도 올라가서 만들어놓은게 아닐까? 나왔다 들어가지 됐다 올라가 문 열어 문 열어 그렇지 늪지대? 여긴 뭐지? 터젠가? 터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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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여기 어디지? 어디로 나가야돼?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이리로 내려가야돼 아 좋았어 이제 돌아가면 되지 뭔소리야 이거 뭔소리야 이거 아 어어 아 다행히 퍼즐조각 있구만 야야 뭐 물에 빠지면 죽는거야 야야 뭐 물에 빠지면 죽는거야 오 오 큰일 날뻔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엄마 등골 안 빼먹... 안 빼먹을게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엄마 훌륭한 사람까진 바라지도 않는다고요? 네 알았어요 이 곳이 느껴져요 여기가 너무 멈추지 마 너무 멈추지 마 엄마 얼굴이 흐릿해진다 다음 길은 어디야? 이쪽인가? 뭐야 갑자기 우물에서 기름물을 원샷 하더니 강가 쪽으로 가는데? 봐봐 여기 있으면 서 있는다고 여기서 가까이 가면 그림이 바뀐단 말이야 머리가 이렇게 곤져있다고 지금 그 헌터헌터 본적 있어요? 그 그 개미왕이랑 싸울 때 그 뭐냐 곤이 변하잖아 이렇게 머리 막 쓰면서 초사이언처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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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 그림은 뭐지 이 그림은 뭐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뭐지 아 뭐야 평범한 신발이잖아 아 놀랬네 여기서 신발 주제에 어? 인간을 놀리키려고 신발 같은 놈 신발 자식 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발판이 필요해 이건가? 이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아 저거 뭐야 저거 자 아까 아까 그 그 여자 아니야 그 여자? 그 그 약순물 원샷하고 그 촉쌍이 흔낸 여자 그거 아 네 이응이응님 감사합니다 그래 저거 어? 저 우물물 길어가지고 양동이째 원샷을 했단 말이지 널 당겨야 돼 양동이째 원샷 돌려돌려 돌림판 돌려돌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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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이제 안들어가 다 울렸나? 들어왔어 어 세모 모양의 열쇠와 퍼즐조각을 얻었다 분명히 세모난 열쇠는 저기다 쓰겠지? 아이 너무 쉽잖아 게임이 애기들 수준이구만 오오오.. 어어 어우 기어다니야겠다. 기어다니자. 어느 쪽이었지? 이쪽인가? 구멍이었던 것 같은데. 누구인가? 누구인가? 아저씨 저러다가 크게 한 번 놀라서 그나마 있는 머리털 다 빠지는 거 아니냐. 동전에 앞과드님 감사합니다. 뭐야 여기 안 들어가져 여기. 꼈어 지금. 야 나 이 게임. 야 안 들어가지잖아. 판때기를 치워야 돼. 판때기를 치우자. 치워야 돼. 아 좋아 됐어. 뭐야 이거. 핏자국인가? 아 누구 없어요. 지금 택배 안 시켰어요. 오지마 오지마. 아 택배 안 시켰다구요. 올라가야 되나 보다. 올라가야 되나 보다.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이걸 밀어야 돼. 이걸 밀어서. 아 이거 나무를 쐬야돼. 어 저기 뭔가 온다. 저기 오지 마실래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냥. 어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세요. 야 뭐야 지금. 발이랑 손이 되게 커. 어? 누구인가? 누구인가? 이 열쇠를 어딜 여는 거지? 다른 데로 가야 돼? 역병 구리였던 거임. 이쪽 길이 아니라고? 아 이러다. 뭐야 이거 열쇠를 어따 쓰는 거야 이거? 저쪽인가? 아 이러다. 똑바로 서. 저기가 길이 맞는 거 같은데? 그치. 내가 역주행한 게 맞지. 아 이러다. 왜 자꾸 자빠져. 여기가 맞는 거 같긴 한데. 길이 어디야? 이쪽인가? 자 머리를 써 김도. 근처에 길이 있겠지. 여긴가? 이 나무를 올려서 넘어가. 여긴 아닌 거 같은데. 나가야 되나? 나갈까? 저기까지? 저기가 어디야? 보스전도 있어요 이 게임? 상자를 밀어서. 어 그래. 저기까지 상자를 밀라고? 밀어보자. 다른데 문 하나 더 있다고요? 알았어요. 다른데 문이 하나 더 있대. 이 게임 게임 오버 있냐고요? 아까 이 물에 빠져가지고 한 번 죽었어요. 보스 말필요? 역병의 드루이드 말필요. 생명의 순환은. 엇. 이제 끝나야만 한다. 어어어~~ 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오아아악! 맛 같아서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야! 아아아악! 아오아아악! 아 예 3개월 돈낭비 감사합니다 심지어 9.99달러짜리 구독 3개월 고마워요 KKI442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지? 진짜 역병의 두리든가? 가다가 이 상자 안에 숨어야 되는 거 아니까? 빨리 가자 빨리 뭐야 이제 안나오는데? 쟤한테서 숨어야 되나봐 그치? 살마나 쟤 나타나면 이런 상자 같은데 숨어야 되나봐 아니면 이거여거 이런 의자 밑으로다가 숨어야 돼 잠입게임이었구만 쟤한테서 숨어야 되나봐 쟤한테서 숨어야 되나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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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리가 그 소리야 이소리가 그 소리야 이소리가 찾겠는데 이소리 학vard 이소리어서 이소리와 앞으로 ư? 리페이 뭐야? 이 스피링은 뭐지? 아씨 온다 온다 숨어 엎드려 아 절로가 절로가 악마야 물러가라 악마야 물러가라 갔냐? 갔지? 오케이 갔고 자 빠르게 저 구멍으로 돌아간다 이게 믿음의 힘인가? 봉돌매님 고마워요 이욱이 이욱이 형님 감사합니다 뭐 이제 여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애들 이제 공포게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다가 아 물론 이제 공포게임 하나 더 남아있죠 그 뭐 점프 스퀘어 맨션? 그거 예정돼있구요 엄마가 사라졌네? 뭐지? 뭐야? 아니 이소리는? 근처에 있다는 얘긴가? 기어다녀 보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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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할게요 그냥 놔주시면 안돼요 엄마? 저 학비 안돼주셔도 돼요 저 그냥 저 그냥 공부 안하고 그냥 그냥 취합할게요 그냥 저 기술 배우면 안돼요 기술? 전문이 가라고? 아 전문이 가라고? 어어 잠시만 아 전문데 가라고? 저기 간다, 저기. 어? 발, 발 크고 송큰 저 괴물 이름이 뭐야 저거? 무슨 괴물이지? 저기로 간다. 로밍하는구만. 로밍하는 괴물이야. 저쪽에 있으니까, 내가 저놈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효율적인 동선을 짤 수가 있겠어. 슬렌더맨? 약간 슬렌더맨 비슷하긴 하다. 약간 슬렌더맨 짭툰. 저기 없다, 저기 없다. 엎드려, 엎드려. 쥐죽은 듯이. 쥐죽은 듯이. 여기는 길이 없어. 막다른 길이야. 돌아가겠다. 여기는 길이 없어. 막다른 길이야. 스스로 슬렌더맨. 스트레칭은 듯이. 저 재감물이 없어. 솔직히 뭐지? 하..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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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갔냐? 갔지? 갔나보다 이 책의 정체가 궁금하기 때문에 먹어봅니다 뭘까? 안 먹어지는데? 그냥 가자 아 미루스님 3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3개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미루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열어 빨리 감사합니다 어 이거 뭐야 기억이라고? 아 기억 그렇지 기억 책 책 일으키는 중간에 맑이 시작되고 불가능한 지 아주 빨리 흘리시켜 아니면 다시 야 너를 그냥 넣으면 안 돼 여기다가? 그냥 너를 집어넣으면 안 돼? 그거 9월 중으로 가요.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발송 좀 늦어져요. 9월 중으로 올 겁니다. 내일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라서 저희도 뭐 빨리 이렇게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 점 양해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 그냥 다 그냥 바로바로 다 하고 싶지. 근데 이게 절차라는 게 제가 죄송해요. 너 9월 안에는 다 보내줄 거야. 오우. 뭐야 이게 집인가? 약간 시공이 뒤틀려 있는데? 뭐야 저거. 자동으로 막 움직이는데? 뭐 떨어지면 당연히 죽겠지? 열린다. 열린다. 야 근데 아기가 진짜 힘도 좋아. 뭐야 이거 어디로 오는 문이? 그래 열어보자. 어! 어어!! 나... 나니? 나니? 그 서랍이 갑자기 쭉 하고 나오는데? 왜? 고무고무 으아 끝까지 가야돼? 어 왜왜왜왜 ㅎㅎ 어색다 어두워 길이 안보이잖아 길이 안보이잖아 아무것도 안보이는걸? 치워볼까? 뭔가 틈새에 뭔가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아무것도 안보여 지금 딴 데로 가자 곰돌이를 저 안에서 못 들어요. 어두우면 곰돌이를 들어보자. 서서 들어야 되는데 누워서 못 들더라고. 아 여기구만. 올바른 길을 찾았다. 뭐야? 누구야? 엄마? 엄마야? 엄마 내가 대학교 중퇴한다 그랬을 때 그때 제가 좀 말이 심했죠? 엄마 이제 좀 놔주실래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제가 좀 미안해요. 엄마 근데 결과적으로 잘 됐잖아. 엄마 생각해봐. 그 등록금 되느라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그 한두 푼도 아니고 별거 없더라. 어 뭐야 저거. 저거 문이 지 혼자 닫혔는데 방금? 엄마 엄마 엄만가? 곰돌이 들자. 코스프레 코스프레는 나중에 그 뭐냐 택배가 와야되는데 아직 해외 배송이 출발을 안했어요. 그래서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추석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지 말고 추석 때쯤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응이응님 천원 고마워요. 여기가 아닌가? 막혔는데? 막혔잖아. 아까 거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뭐야? 괴물을 그려놓은 건가? 어? 여기 있다. 길 여기 있다. 아깐 없었는데? 아닌가? 철퇴 구비하냐구요? 철퇴는 없어요. 어 저거 뭐야? 빨간 거 뭐지? 제가 부류를 좀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막 어?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막 내가 만화 그린다고 해가지고 막 그거 반대를 하셨거든요. 사실 내 아들이 막 그림 그리고 막 게임 개발한다 그랬으면 나 같아도 말리겠지.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이제 어? 그림 같은 거 그린다 그러면 굶어 굶고 살고 뭐 뭐 돈 잘 못 벌고 그러니까 힘들게 살까봐 걱정해주시는 건데 하 하 하 하 야 여기 길이 어디지? 올라가야 되나? 근데 이게 무조건 다 잘 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도 만화가들은 상위 1%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가혹한 현실적으로 아 잠깐 일단 게임에 좀 집중하자. 이거 뭐지? 호박인가? 발광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일도 힘들고 그렇다고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 일로 보자면은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야. 근데 그만큼 또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는 거라 그거를 이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죠. 아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아니야 아니야 저는 스트리머잖아요. 아 근데 여기 뭐지? 엎드려서 가야 되는 거구나. 이제 엎드려서 가보자. 여긴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뭔가 보인다. 저긴가? 막혔다. 뭐지? 아 이게 누워서는 곰돌이를 못 들어. 그래서 근데 뭐 스트리머가 됐던 뭐 이제 뭐 만화가 이제 크리에이터들 이런 이제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들이 참 이 생계를 유지하거나 이제 뭐 어쩌다보면 또 이제 뭐 구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특히 만화가 만화 쪽이나 이제 그림 쪽 분들은 그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관두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어 부모님 직업 같은 거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안되면 이제 다른 일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아. 그리고 꿈을 포기하고 나중에 좀 잘되면은 그거 다시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 잠깐 이 길이 나왔다구요? 아 잠깐 나 아니야 여기 여기 들어온 길인데? 들어온 길인데? 여기는 온 길이야 여긴 내가 온 길이잖아 내가 일로 가야되는데 길이 안보이네 잠깐만 봄인형 들고 찾아보자 내가 길치인가? 아 근데 얘기하느라 지금 집중을 못해서 그래 기다려가나 좀만 길만 찾을게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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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시청자 여러분이 시청자 여러분이 날 먹여 살렸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먹여 살리는 수준이 아니죠. 뭐 거의 지금은 뭐 대출금도 꾸준히 갚는 아주 효자가 돼가지고 정말 정말 늘 감사하고 있어요. 어 잠깐 이거 어디로? 이거 못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 아잇 아잇 이제 일어나 일어나 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길이 어디야 옷이 왜 이렇게 많아. 넘어가 볼까 다시? 아니야 나는 건물주가 아니에요. 건물주를 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아잇 아까 여기가 길 맞다고요? 불 들어오는 물건들이 내 손 밑으로만 가면 꺼지나요. 아 여기가 길 맞구나. 여긴가보다 여기. 여긴거 같은데. 여기 길이 안보여 지금. 막혔잖아 뭔가. 아 개 어두워. 아 개어둡네 진짜. 이건 뭐야 이거. 아 꼈어. 꼈잖아. 이런 아직도 못해 지금. 돈돌이도 못들고. 왔던데를 돌아가지 말고. 여기 왔던데 아니에요. 기다려봐. 내가 지금. 길 찾고 있는 중이야. 아 이런 데서 막히면 안되는데. 내 바보같이 보이잖아 지금. 어? 나 이러면. 사람들이 나 좀 모자란 사람인줄 알거 아니야. 건물 없는 건물주 김도는 돈을 얻고. 중요한 무언가를 잃었다. 그래. 저희 유튜브 관리자분들. 제가 뭐. 그 밥값이라도 챙겨드리는게.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다 여러분이 후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유튜브 관리자분들. 밥값이라도 이렇게 챙겨드리는거. 여기가 맞다고? 뭐야. 뭐야 여기 못와본데 같은데? 여긴 어디지? 아 제대로 왔구나. 허헣. 아 여기가 맞구나. 아 네. 워남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딩딩동동님. 네. 딩딩동동님 1개월 구독. 워남님 4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나이요? 저는 나이 그렇게 안돼요. 한. 저는 82년생. 개띠에요. 개띠. 뭐야? 물건을 집어던지라고? 아 저걸 깨뜨려가지고 떨어뜨리는거구나. 이거 어떻게 던지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F버튼이야? 어땠다. 아 훌리기구나. 어어어! 난다요. 자 물좀 마시자. 아 목이 마르네. 두살짜리 피지컬의 상태가. 아휴. 아 걔 목이 마르지? 아휴. 자 이제 문이 열리겠지? 열려라. 야관문. 마셔라. 뭐야 이건. 별 모양. 이쁘게 별 모양. 이거 찾아가지고 여기다 꼽아버리면 되는. 그런 구조로 돼있구만. 딱 저기 보이네요. 저 별 모양 저 위에 보이네. 엄마? 엄마? 엄마 목소리 들려. 엄마 목소리 들려. 엄마 목소리 들려. 못들어갔지? 여긴 아까 들어갔던 데인데. 이 쪽은 아니겠지? 너 치워보자. 올라가 못 올라가네? 못 올라간다고? 여기가 아니면 떨어지면 죽을테고 그럼 어디야? 여긴가? 여기도 막혀있잖아 다른 곳도 찾아보자 그림들이 있다 어? 뭔가 이거 같지 않아요? 못으로 박혀있네? 좋아 문 발견 의자다 어 이 의자를 사용해서 뭔가 여는 것 같 여는게 아닐까? 나와 자 이 의자를 사용해서 뭔가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열어야 되지? 어디로 가야돼? 여긴가? 아 두고 다 쳐 아 두고 다 쳐 어? 이걸 빼야돼? 이걸 빼야돼 빼자 좀만 더 좀만 더 됐어 자 돌아가자 거ㅓ 어어어 upper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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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야 의자 어디갔지? 이 의자를 이용하는거 같지 않아? 사실 없어도 되는거였던거이 야 뭐야 이거 아니야? 이..이게 아닌가? 으응 어어어 뭔 소리야 누구인가? 저게 그림 내가 그린 기빙그림 콜렉션인가? 어? 뭐지? 저 밑에 뭔가 야구공들이 떠다니는데? 뭐야? 아기의 힘으로 이걸 뜯어낼 수는 없겠지? 부엌이라고? 야 냉장고 열려있다 야 문 닫아야돼 이거 전기세가 엄청나게 떼진다구요 뭐지? 올라가야되나? 막 이런데 열면은 막 이런데 열면은 막 자동 들어있는거 아니야? 자 올라가보자 길이 없는거 같은데 어 저기있다 던져 슛 슛 슛 뭐지? 이렇게 던지는게 아닌가? 저 후드를 작동시켜야되는거 같은데요? 음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서랍을 빼야겠다 아이기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샘물님도 3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기스님 2개월 샘물 12님 3개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리로 가야돼 좋아 이 후드를 작동시켜야되는게 아닐까 아니면 옆에서 던지는거지 자 던져 자 던져 저거 어떻게 열리 쟁반으로? 쟁반을 던져? 힘이 모자란데? 이거 어떻게 떨구면 좋아 불을 켜야되는건가? 어우 좋아좋아 됐어! 엎드려! 어디로 가야되지? 여긴가?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내가 왔던길로 돌아갈까? 여긴거 같기도 하고 여긴거 같기도 하고 어어? 어어? 문 열어 문 열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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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 그림 뭐지 이 그림은? 등짝 스매시 당하는 그림인가? 등짝 스매시 맞아서 허리 접힘 등짝 스매시 맞아서 허리 접힘 등짝 스매시 머리가 활처럼 피었다 가락 비 거의 다 왔지? 별 모양 그 거시기 거기 그 뭐냐 별 모양 거기다 아 일로 가면 이 병이 깨져서 위치를 발각 당하는 건가 뭐야 문이 열렸었는데 방금 여기 숨을 한 약인가 뭔가 다른 길로 가야돼 근데 절로 가면은 이거 저거 병이 깨져가지고 걸릴 것 같은데 길이 없고 왜 쫓길은 뭐지 여기도 길인가 여기 아까 왔던 길이잖아 좀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데로 올라간다든지 지구본 이거 어 뭐야 이건 막혀있어 뭐지 어 소리 들린다 저기 컷이 있거든 여기 공으로 굴려서 깨보라고 그리고 숨으라고 어 좋은 생각이야 야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 공으로 공으로 공을 굴려서 볼링을 치는거지 볼링치고 뒤에 문에 숨는거지 오케이 좋아 시청자의견 좋구요 자 굴리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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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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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굴려야지 자 간다 굴려 자 간다 숨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천하국밤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던지는거 해봐야겠다 그래 천하국밤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샘물시비님 3개월 구독 아이기스님 2개월 구독 언어님 4개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봐주시는것만 해도 고맙죠 구독 감사합니다 7개월 구독 고맙아요 아까 여기서 이쪽이었나 어 이쪽이지 이쪽이지 잡고 논을 누르면 된다고요? 논을 누른다는게 뭐에요? 공 굴리는거 맞는거 같지 않아? 아닌가? 일단 여길 깨고 숨는거 맞는거 같은데 그냥 바로 옆에 숨을까? 벽만 안내면 되는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아까 무너진채로 있는데 벽만 안내면 될거 같아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몬스터는 아까 걔랑 모양이 좀 틀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몬스터는 아까 걔랑 모양이 좀 틀려 안되요 이 문을 열어보자 조심스럽게 열어 조심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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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공간있다 아니 WD를 이마에 왜 뿌려 내가 무슨 사이보구야? 응? 뭐지? 도대체 이쪽에 문은 왜있지? 공간있다 공간있다 응 들어가 알파도님 풍성 풍성 어 나 나 나니? 안돼 고기빌러님 감사합니다 김도님 오늘따라 이마가 반짝이예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오오오오오, 튀어 아 문 내다 주어! 아 온다! 아아! 아 절로 가! 야 이새끼야! 야 뭐야 여기부..여기부터라고? 잠깐만 여기 되게 초반 아니야? 네.. 그나마 다행인거는 이게 진행상태가 저장이 되있다는거지 실수만 안하면 돼 이 진행상태가 이렇게 다 저장이 되있기 때문에 여긴 사실상 이 술병만 안깨면 그냥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날로 먹는 구간 되겠다 자 이 술병 위치를 잘 확인해야돼 여긴 뭐지? 길이 아닌거 같지? 흠 사..사이로 잘 지나가야돼 여긴 좀 힘들겠는데? 흠 흠 흠 흠 술병 좋다만 아니 이건 어떻게 하지? 이 술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면 안 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면 안 돼? 어? 울도 없 Rolle 어헛 있어져 좋아 안 깨고 왔다 깨지 않으면 된다는 거지 아 원래는 깨고 책상 밑에 들어가는 거에요? 좋아, 제대로 온 거 같아 지금, 제대로 온 거 같아. 저기인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야, 엄마인가? 코끼리? 저 코끼리를 집어야되나? 올라가야겠지? 어떻게 올라가냐? 이쪽으로. 서랍을 열어야겠다. 마지막 기억을 찾았다. 마지막 기억을 이용해서. 엄마, 엄마를 찾자. 엄마? 이거 엄마 목소리인데? 엄마. 엄마 거기 있지? 뭐지? 뭐가 뭐야? 뭐야 뭐야 오오오 테디 테디 안 돼 테디 아아 여긴 어디? 테디의 팔 코끼리와 테디의 팔 뭐야 지금 두살짜리 어린애한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난 두살인데 지금 엄마? 엄마 어디? 지금 안 돼 어 엄마 엄마 어디가 뭐야 엄마가 설마 알코올 중독자? 술 마시면 성격이 변하는 그런 엄마야? 술 마신 엄마의 모습이 괴물로 비치는 거인 아아 아아 아빠랑 이혼했나보다 어? 양육 근데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라가지고 이 양육권을 빼앗기게 생긴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아아 아 엄마 무서워 엄마 안돼 어어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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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코끼리 넣자 부지런 可以 아아 됐다 지금 모든 기억을 모았다구 코끼리 여기있어 여기 여기 아 이거 책있고 코끼리 여기있고 어 경 ребята 뭐 무슨 꿀단지 같은 거 있고 오르골 자 이제 여기다가 테디를 넣어야 되는데 테디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테디를 구하러 가야겠지 갑시다 뭐야 어둠 밖에 앞이 어둠 밖에 없는데 아 맞다 나 테디 팔 있지 아 그래서 팔을 띄워줬구나 열려라 참 돌아왔다 현실로 돌아온 어지럽혀진 놀이방 이 모든 것들이 놀이방에 있는 물건들이었던 거지 이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 아 일어나 일어나 기억하자 나 지금 술병이 있잖아 알코올 중독이야 알코올 중독 엄마 운다 엄마 울어? 엄마 울지마 엄마 울지마 술술 그만 먹어 내가 게임 시작할 때 젖달라 그래서 미안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엄마 엄마 엄마에게 추억의 물건을 보여드리자 어 뭐야 야야 엄마 누구 탈출해? 프리덤 프리덤 뭐야 아빤가? 뭐야 아빤가? 맞나 보네 그니까 양육권 소송에서 진 거야 그래서 이제 주독에 빠진 거지 뭐 알코올 중독 때문에 젖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젖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가져가는 입양이라고? 아 보호시설이에요? 아 아빠가 아니라 보호시설이구나 그런 슬픈 내용이구만 아 근데 되게 짧다 아빠는 아닌 것 같아 아빠면은 그런 얘기 좀 말을 다르게 했겠지 어? 얼마전에 포레스트 에밍보고 이거 보니까 마지막 아버지다 vs 보육시설이다는 나무위키에선 보육시설 위키피디아는 아버지라고 한다 그럼 당연히 승자는 나는 모르겠어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근데 이게 방금 자막이랑 원문이랑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다고 그니까 지금 번역된거는 아버지 말투가 아니더라도 모르..모르겠다 마무리가 넘었대 와 후원자 한명한명 이름 다 보여주네 이런게임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름이 그마이티넘버 아 네 이응이니 감사합니다 개발자가 아니라 후원인줄 알걸 이건? 넘겨보자 좋아 짧구만